엔진이 서비스하고 9M 인터랙티브가 개발한 모바일 스포츠 게임 슈퍼스타 테니스 포 카카오가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슈퍼스타 테니스는 EA 스포츠 출신 게임 개발진이 제작한 게임인데요 중계방송급 생생함을 전달할 만큼 현실감 넘치는 그래픽과 손쉬운 조작감 등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테니스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플레이를 하지만 그 사람의 개성과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복 물리엔진을 활용해 실감나는 움직임과 테니스 스커트의 움직임 한 올까지 잡아냈고요 선수들의 동작도 풍부한 것은 물론 조작면에서도 특유의 끌어치는 타격감의 맛을 잘 살렸습니다 어떤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퀄리티 업에 많이 신경을 썼고 특히 캐릭터 모션이라든지 캐릭터 못 자라 움직임 표현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하복이라는 엔진을 사용해서 그 기술을 최대한 운영을 했고 퀄리티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게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누앙 풍부한 콘텐츠와 실시간 대전도 게임의 재미를 더해주는데요 재료 수집을 통해 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캐릭터의 콜렉팅 요소는 당연히 구현되어 있고요 월드투어, 대전, 리그 등의 메인 콘텐츠와 3명의 선발, 4명의 벤치로 구성된 선수 구성과 선수 수집에 따라 추가 능력치를 얻게 해주는 선수 대기능 각 스테이지 클리어 후 얻은 재료로 캐릭터의 외형을 업그레이드하는 드레스룸 등 꾸미기 요소도 풍성합니다 이외에도 가로 세로 모드 동시 지원 및 혁신적인 한 손 조작 실시간 대전 기능 등은 물론 선수 및 팀 육성, 승강제 리그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PVP 대전 같은 걸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대회 모드라든지 토너먼트 모드, 클럽 시스템까지 실시간 대전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들을 많이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와 엔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글이의 TV